안녕하세요. 에토미나의 방미나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돌아왔어요. 우리 여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항상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곤 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 장인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요. 에토미와 인바디가 같이 콜라보를 슬림바디 챌린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여를 하시려면 에토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슬림바디 키트를 구매하셔야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구성은요. 슬림바디 쉐이크 4박스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15만 9천 2백원입니다. 먼저 쉐이크는요. 그레인, 곡물 맛이죠. 그레인 맛과 단호박 맛 2가지 맛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쉐이크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통으로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에토미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이 쉐이크보다 단백질 함량을 20%나 더 많이 증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도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아도 물만 넣어도 아주 맛있게 맛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먹는 영상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보셨고요. 제가 다이어트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상금과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안내문이 하나가 오게 되는데요. 일렬번호라고 있어요. 이 일렬번호를 나중에 참여하실 때 입력을 하셔야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내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챌린지 키트 판매는요.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판매가 되고요. 이 챌린지 참가를 하시려면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요. 체중이나 인바디를 측정하셔가지고 같이 기록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 측정은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챌린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6월 22일부터요. 6월 16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가 대상이 있어요. 참가 대상은 이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데 20세부터 65세까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참여가 어려우십니다. 참가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부분은 개인과 그리고 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은 인바디와 체중 두 가지로 선택을 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인바디는요. 우리가 인바디 측정을 하면 체지방량과 근육량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치를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방을 5kg 빼고 그리고 근육을 6kg 늘리세요. 이런 목표치가 나오면 거기에 딱 맞게 내가 도달했을 때는 100점을 드리고요. 그 이상 지방을 훨씬 더 많이 빼시고 근육을 훨씬 더 많이 늘리시면 이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등수를 매겨서 남녀 각각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최우수상 남녀 각각 한 명에게는 300만원과 국내 럭셔리 호캉스 여행권 2인 1박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 촬영권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남녀 각 5명에게는요. 100만원과 국내 럭셔리 호캉스 여행권 2인 1박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필 촬영권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녀상 남녀 각각 10명씩은요. 50만원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부분인데요. 체중에서 15kg 이상 빼신 분들 모두 전원에게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을 드리고 있고요. 10kg 이상 전체에게는 애터미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kg 이상 빼신 분들에게는요. 애터미 선 쿠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중량 감량하신 분들 가장 키로수를 많이 빼신 분들 남녀 각각 한 명에게 상금 10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 비율 감량하신 분들 자기 몸에 비해서 지방을 많이 빼시고 근육을 많이 늘리신 분들 남녀 각각 한 명을 선발해서 상금 1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중량과 비율 중복 수상하시게 되면 먼저 중량을 1순위로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율은 선발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 안내를 드려볼게요. 센터도 인바디와 체중 두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인바디는요. 대형 센터, 중형 센터, 소형 센터 이렇게 각 나누게 됐는데 이 대형 센터에서 가장 많이 수치가 변화되신 센터는요. 600만원에 상당의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중형 센터는 500만원에 상당의 제품 소형 센터는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해모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중 부분에서 가장 많이 뺀 센터 대형 센터는요. 400만원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해드리고 중형 센터는 300만원에 제품을 제공해드리고요. 소형은 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슬림바디 챌린지 미션 달성 보너스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8주 동안 이 미션을 실천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점수별로 상품을 증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8주 동안요. 만점자 136점을 획득하신 분들은 마린 앰플, 겔 마스크 종류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80점 달성하신 분들은요. 마린 앰플, 아이 겔 패치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상금과 상품이요. 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니까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상품 한 개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공지는 안 됐으니까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시면 다운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애터미에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아침에 쉐이크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 쉐이크를 먹었는데 제가 두 달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1kg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근육이 400g 정도가 늘고요. 나머지 지방이 다 빠졌더라고요. 키로수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지방만 1kg가 빠지니까 제가 전에 입던 바지가 헐렁헐렁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요. 여기 보이차도 같이 섭취를 했거든요. 저는 보이차가 저한테 좀 잘 맞아서 하루에 2포 이상씩 섭취를 했었어요. 지금 이 보이차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3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보이차도 드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자머레도 슬림바디 챌린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신 만한 상품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착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면서 틈틈이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다이어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셔서 올해는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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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